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람 없으면 소용없고 예언하는 능력이서 모든 비밀진세 소용없고 나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굳이 아무것도 내 몸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류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우릴 이해지 않고 유익을 끊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에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예언하는 능력이서 모든 비밀진세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나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 없으면 내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류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우리 일행지 않고 유익을 끊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게 아니라 우리 일행지 않고 내게 Ain't much more 사랑은 우리 일행지虐 사랑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오늘이 행치 않고 유익을 굳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믿으리라 그런 증비된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토록 있을진데 그 중 제일은 사랑 사랑이라 그 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다 믿으신 것 같다 감사합니다.